에이 대구 하나 걸렸네 아 어쩐지 낼랄 때 좀 치더라고 나 이거 지금 어떻게 이게 대구야? 대구 씨 그럼 나도 대구인가 보다 나도 걸렸네 에이 씨 뭐가? 대구 걸렸네 에이 어쩐지 이게 작으니까 작으니까 그러니까 왔어 이치로 왔어요? 응 왔어 왔어 어 물었다 챔질 오 물었다 물었다 오 오케이 좋아 좋아 오 좋아 크다 사이즈 됐네 낚싯대가지 낚싯대가지고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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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에서 물었어요 어 바닥에서 그 사이즈가 이정도는 돼야지 씨 그러니까 끄구 누르네 아 여기 대구 맞아 끄구 누르면 돼야지 어 대구 맞아 대구 맞아 낚싯대구 누르잖아 낚싯대구 누르잖아 저거 최소한 40 50 되겠다 50 이상이다 아까처럼 시바 에백은 아니다 누르잖아 이게 제구 전역적으로 하하하 선장도 그 계산들 뭐야 시가 전신이 잡았네 어 치는거 봐 어 사이즈 되겠는데 사이즈가 어우 남았어 50m 남았어 역시 전동네 이 전동네 이 전동네 이럴때 이거 이 이넬탈 쓰는거야 스시기 난 곱해지도 못사겠어 지금 낚싯대 뿌려줄까봐 낚싯대 안 뿌린다고 450그란짜리는 버텨 그게 지깅대를 가져왔어야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대구가 나올 줄 알았나 나는 오늘 이건 낚싯대 그거보다 더 약하다고 대기소에 약해 대기소에 약해요 박대라 잠깐 시진순간 뿌려줘요 그 대는 대구 때 해도 돼 아주 딱 고고 누르고 있어 오케이 쉽네다 보인다 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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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크다 사이즈인데 오 사이즈 돼 그래 이게 대구지 씨 아유 50 50 되겠다 40 올라커버 했는데 작다 이 정도면 너무 크면 안 돼 너무 크고 시바 부러졌어 사십 갓 넘겼다 빠졌어 첨질이 어설프게 그냥 첨질이 낚싯대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못해 지금 뭐여? 대부지? 여기가 내려가야지 좀 더 있다가 더 왔어 응 또 온다 오고 갔어 이게 이게 오오오 오빠도 큰 거 같아 놀라하게 생겼네요 놀라게 생겼네 오오오오 나 수프구님 나 해주세요 step 어어어 천사인 한 번 가겠다 이거 우리 가고 있어. 사이즈 크다 야. 사이즈 클 것 같다. 쳐박는가 봐. 니들 담가봐. 이런 줄이라도 돼. 70m. 사이즈가 너무 커. 아까보다는 큰 것 같은데. 아까보다 더 심세가 더 나가는 거. 이거는 못 자도 되겠다. 밖에는 잠수 부러져버려. 살살해. 오오오. 쳐박는가 봐. 손가락에 물린다. 쳐박는가 봐. 30m. 30m. 오우. 오우. 안 부러져 안 부러져. 소방장에 날씨가 부러진다고. 대구 아닐 수도 있어. 대구인데. 이 정도면. 10m. 보여 보여 보여. 오우 크다. 사이즈 된다. 오우 됐다. 이 정도면 된다. 오우 됐다. 이 정도면 된다. 오우. 오우. 이게 되겠지. 이게. 오우. 오우. 이게 되겠지. 이게 왜 생졌냐. 오우. 오우. 그래. 이런 게 나와야. 이런 게 되겠지. 80 되겠다. 오우. 찍혀 있습니까? 응. 됐어. 동시에 같이 빌 들어온 거 보면. 나도 이런 놈이었을 거 같은데. 그래. 대구는 이런 게 대구다. 진짜. 니 사진. 니가 뭐 찍고 있냐. 찍고 있어. 찍고 있어. 한 번 보여줘. 오우. 오우. 좋아 좋아 좋아. 이거 이 안에다 넣어놔야 된 거 아니야? 우리 추운 도움이 왔지. 안 돼. 얼음 있는데. 빨리 내려야 돼. 이제는. 저거 밖에 없는가. 37m까지 날리고. 계속 날리겠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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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